한 24억, 25억 정도 있으면서 대한민국 상위 0.3%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도 자산을 만들었고 인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들으면 또 우리가 믿을 수 없죠. 한 번 또 인증 들어가야죠. 본인 주의는 바로 전업투자자의 실전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시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5년간 돈을 공부하고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종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김종봉 대표님과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인연이 있죠. 아, 그렇죠. 굉장히 친한 사이지만 방송이다 보니까 서로가 존칭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종봉 대표님과 저는 이제 이 상자, 이게 바로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 맞아요. 그 당시에 대회를 같이 나갔어요. 네. 절 위에 보면 이제 김종봉 님이 팀장. 네. 그 밑에 이제 팀원, 부하 1호, 김도윤. 하하하하. 이때 나가서 이제 장녀상. 한국은행에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때 이제 통화정책경시대는 어떻게 보면 금융에서 제일 큰 대회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2009년,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한 명은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굉장히 큰 돈을 버셨고. 아, 한 명은 또 유튜브로 했는데 하필 또 재테크. 그러니까 추천은 제가 해드린 것 같던데 재테크 좋아요. 어떻게 하다가 참 사람 인연이라는 거랑. 맞아요. 이때 그냥 단순히 대회 한 번 나간 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어졌다니 좀 신기한데. 자, 그럼 가볍게 김종봉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 전업 투자자 경력 10년. 자, 이전에 냈던 책으로 돈 공부는 처음이라.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책. 돈의 시나리오. 이 책 냈던 거죠. 네네. 남의 말을 듣고 뭐가 좋다 하면 그냥 싼 주식을 샀어요. 그냥 싼 거, 동전주, 천 원짜리 내가 살 수 있는 거. 했었는데 당연히 돈이 안 됐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진짜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24부터. 24. 네, 24부터 시작을 했죠. 그게 몇 년도인가요? 2004년, 5년 되겠죠. 2004년, 5년. 자, 그럼 돈은 언제부터 걸었죠? 제가 한 7년 정도 횟수로 한 7년 정도 돈을 잃었던 투자자였어요. 1년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결국에는 29에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자신을 가졌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때가 연도로는 한 2009년도, 10월부터. 자, 그럼 주식 투자 자본금 얼마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자본금을 100으로 시작했다면 100으로 시작한 거고 50으로 시작했다면 50으로 시작했는 건데 그거는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검증할 수 있는 거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시작해서. 자, 지금 어느 정도 사상까지 됐는지 한번 깔 수 있는 것까지. 사실 저번에 1권을 썼을 때 깠잖아요. 3년 전에 깠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카페에는 계좌를 한 번씩 계속 올렸지만 그래서 계속 더 많이 벌었긴 했지만 1권 때 까고 가장 대기 제가 1권을 쓰면서 후회했던 점이 제 재산을 공개한 거예요. 아, 후회한 거. 어쨌든 그 당시 책을 냈을 때 이제 계좌를 깐 수익이 한 40억. 40억 정도였고 자,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몇 살 때쯤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처음 됐던 거는 운으로는 2015년도에 처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운이었고 원금이 커지면서 이제 월 억을 한 번씩 자주 찍었을 때는 2016년도. 16년부터. 네. 그래서 2016년부터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경제적 자유인이라고 하면 순자산 한 24억, 25억 정도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0.3%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도 자산을 만들었고 인증을 했었죠. 아, 근데 그렇게만 들으면 또 우리가 믿을 수 없죠. 한 번 또 인증 들어가야죠. 자,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영상 같은 거 준비해 보셨잖아요. 네, 네. 사실 제가 딴 데에서는 이렇게 계좌를 오픈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예 생각이 별로 없고 근데 김 작가가 원체 친하고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공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그때 영상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그때 영상을 공개한 건데 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인증 계좌 몇 개 정도 보여줄 거예요? 음, 3개 정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4개 정도 쓰는데 한 개는 원체 금액이 작았었기 때문에 큰 계좌였던 3개만 공개를 해도 20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직접 제가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이게 한국투자증권 첫 번째 계좌. 네, 네. 여기에 3억 9천이 있네요. 네, 네. 3억 9천이 있고 2016년 11월이라고 이제 인증이 돼 있죠, 여기에.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계좌는 또 어디인 거죠? 네, 네. 여기 뒤에 뒷자리가 다른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제 계좌고 여기 기말자산. 아, 기말자산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두 번째 계좌에 8억 9천. 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계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계좌는 어디인 건가요? 네, 여기 하나 대투증권 계좌 기말자산. 아, 하나 대투증권. 여기에 기말자산이 8억 5천. 네, 네. 이렇게 3개 계좌로 인증을 하게 되면 이제 21억 3천을 2016년 11월에 주식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네,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네, 집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네, 뭐 나머지 뭐 집도 없고 뭐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대출이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아, 네, 네, 네. 집은 대출이 좀 많았습니다. 아, 집은 대출이요? 네, 집은 대출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2016년 이때 나이가 그냥 서른... 다섯. 다섯, 네. 네. 주식 계좌로만 한 21억 이상. 네. 안 보여준 계좌도 있으니까. 네, 네. 그걸 빠르려도 어쨌든 21억 정도는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지금 5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이제 5년 전에 한 20억 이상 있었다는 건 알겠어요. 네, 네. 그럼 요즘에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도 좀 한번 봐야죠. 아,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책 쓰고 사실 계좌로 오픈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용 소액 계좌 정도는 만들어서 아직 그 정도 실력은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는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아, 네. 근데 장이 올라가지고 이게 막 높은 수익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2021년... 네, 하루... 아, 잠깐만요. 하루만. 일단 하루씩. 아, 하루씩. 하루만 다시 할게요. 네, 네. 네. 왜냐하면 하루씩 하루씩 보여주면서 손실 나는 것도 있다라는 걸 봐야... 네. 1월 8일에 1,100만 원 수익. 네. 근데 이렇게 손실 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수익만 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절대 이 계좌를 여기 있는 종목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김종봉 대표님은 단타를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맞아요. 지금 이 계좌에 있는 종목이 거의 없으라는 게 높아요. 네, 네. 엄청 많아요. 네. 거진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추초 정보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 아, 이거를... 자, 1월 달에 번개 4천만 원 한 8일 동안 번개. 네, 네. 그리고 손해나는 거 이렇게 많다라는 걸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네. 손해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전환한다. 이게 단기 매매자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근데 계좌는 단타하시는데 왜 많이 쓰시나요? 그러면 예전에 처음에 계좌를 4개 썼던 이유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계좌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스윙 투자는 스윙 투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기 매매 계좌는 단기 매매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5% 스윙 나고 5% 손해보는 단기 매매를 하는데 스윙은 손실률이 30%까지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해서 4개 계좌 정도를 썼었는데 일부러. 근데 이제 원금이 커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내가 현금으로 샀다가 단기 매매 계좌가 신용으로 사야 되는 종목이 생기면 현금을 팔고 신용으로 다시 사요. 그 과정이 이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최근에도 다 받았죠. 네. 12월 14일 날 유선 경고. 그래서 1차 유선 경고하고 한 달 안에 또 하면 서명 공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좌를 잠궈버려요. 2주 동안. 매매를 못하게. 그러면 우리 단기 매매자들은 되게 큰일 나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하고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좌를 많이 나눠서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크면 커질수록 더 이런 경고를 더 많이 받거든요. 경고를 왜 받는다고요? 이제 사고 팔고를 할 때 내가 만약에 3천 주를 현금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용으로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6천 주를 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3천 주를 팔고 그 가격에 내가 6천 주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보이처라 6천 주 신용으로 들고 있는 거죠. 원래는 현금으로 샀는데. 내 주식을 내가 팔고 내가 산 거잖아요. 그럼 이게 불공정 거래가 돼요. 거래량을 조정했다고. 처음에는 이게 불법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은 주식을 움직일 수도 있고 거래량을 내가 조작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할 때 이렇게. 몇 번 받으면 계좌가 삭제? 세 번 삭제되지는 않고요. 아 삭제 안 되는 거. 정지를 시켜요. 증권사에서. 돈은 뺄 수 있는 거예요? 네. 돈은 뺄 수 있을 거예요. 주식도 팔 수는 있고? 네. 팔 수도 있고. 팔지 못해요. 팔고 사고를 하지 못해요. 아니 그러면 마지막에 다 정지의 체력을 먹었을 때 그 안에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2주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 걸 거예요 아마. 아 계속 정지만 먹는 거예요? 네. 정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끝나고는 그 다음에 걸리면 한 달. 그 다음에 걸리면 살 달. 뭐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진 가본 적이 없고.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알려주니까. 서면 공고가 나오면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죠. 이렇게 나오고 한 다음에 또 주의 안 하면 그때는 정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서면 공고까지는. 어디부터 정지? 3차부터 아마 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차부터. 네. 한 달 안에 세 번 어기면. 네. 그러면 이제 거래 정지 일주일, 며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정지되기 전에 서면 공고가 오면 다른 계좌라고 그냥 사버려요. 아 그런 부분이구나. 12월 달에는 돈을 못 벌었어요. 보면 똑같죠. 네. 벌다가 이때 저희 출판 최종 마감일이었는데. 네. 이때 좀 매매를 잘 못 해가지고. 3개월치만 공개해도 되겠죠?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1억 4천 6백. 네. 1월.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랬을 때도 되게 많아요. 읽고 벌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식주자 실력이 아직까지 그렇게 막 녹수리지 않았다. 아 네. 녹수리지 않았다. 김작가TV에서 이제 구독자 60만명 시청자분을 대상으로 말은 할 수 있다. 아 맞아요. 그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도. 자 현재 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주식계좌에 20억 이상을 넣어놓지는 않아요. 잘. 그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예적금이나 아니면은 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돈도 빼놨고 이렇게 여러 군데 포트폴리오로 놨었는데 3월 19일날 지수가 최저점 찍는 날 근데 제가 카페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오전에 제 전 재산을 거전도 안 넣었어요. 배출도 받고 그동안 넣었던 풍차도 다 깨고 그래서 그때 잠깐 또 일시적으로 주식 자산이 거의 90% 이상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한 2, 30억 정도만 주식계좌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동산에도 있고 예금으로도 있고 펀드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력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부동산 안하고 채권은 안 사고 현금도 안하고 주식 쪽에만 딱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슈퍼 개미가 되신 분들이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하시더라고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이라도 신이 아니에요. 저도 잃었을 때 많아요. 제가 책 쓰고 계좌 공개한 거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6억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책을 쓰고 제가 한 달에 마이너스 6억을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슈퍼 개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계속 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파이프라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사업을 하시는 거고 부동산으로도 수익을 쪼갈려고 하는 거고 100% 확신이 있다고 해서 주식을 전 재산을 통해서 계속 굴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는 주식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들도 손해가 나지만 공개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전국 투자자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많이 필요했고 욕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자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성향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김 작가님보다 제가 훨씬 더 성향이 안 좋은 것처럼 어떤 분이요? 사람이나 대면을 해서 이렇게 깊은 관계를 쌓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사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많이 벌고 경제적 자위만 좀 이룰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자 전업 부자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엄청나게 특별하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욕심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들 그런 것들 때문에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또 주식이 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업 투자 관심 있는 분들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업 투자 하려고 하는 건? 전업 투자에 대해서 사실 조금 깊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짧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인데 지금? 너무 깊게 하시면 나올 얘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전업 투자자를 생각을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투자해야지만 전업 투자자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직장 다니면서 주식에 돈만 넣는 사람 다 전업 투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돈을 넣는 행위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시간과 정성을 쓰는 행위가 투자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내가 100만 원씩 샀다.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아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기지. 그리고 투자 활동이 아니에요. 투자 활동이라면 내가 100만 원을 산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 팔고 언제 사겠다라는 걸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하고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투자인데 사람들은 자꾸 돈만 투여하고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서 내 시간을 엄청나게 가치 있게 쓰는 사람들은 저는 전부 전업 투자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는 사람도 전업 투자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는 곳에 돈도 투여하고 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김 작가님도 투자자죠. 전업 투자자죠.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시간과 정성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전업 투자자 하면 돈을 많이 버는 투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돈을 투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 자기 삶의 행복이나 가치관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삶의 자기 시간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를 전업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소개할 때 15년간 돈을 공부하고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 투자자 제 입입니다. 라고 소개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15년 동안 돈을 벌지 않았어요. 저는 7년을 돈을 잃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까지 포함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 전업 투자자는 우리가 주식을 무조건 업으로 삼아야지 전업 투자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돈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돈을 벌게 된 계기인 거예요. 고수 많이 얻었어요? 이게 참 웃겨요. 고수분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요? 네. 시 투자자로는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시는 분은 단기 매매 투자자 분들이시고 한 분은 차트 박사님, 성경우님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투자의 전반적인 흐름을 대기만이 통찰력이 있으신 분은 게임주안. 게임주안 신중현 대표님. 그래서 두 분한테 한 분한테는 분할 매수와 단기 매매가 할 수 있다. 이것도 투자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몸소 알려주신 분이 차트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분 때문에 제가 단기 매매가 진짜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현 님은 투자자로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창업부터 부동산, 주식, 다른 금융 상품들까지 그런 대부분의 것들을 다 아울러서 투자를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옛날부터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존경하는 편입니다.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었고 두 분 엄청 실력이 있으신가요? 네네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게 된 계기는 8년 동안, 7년 동안 돈을 잃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돈을 엄청 계속 부동산 일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낮에 부동산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고 그 시간에 주말에 주식하고 강의하고 주식하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건 많아지는데 주식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저는 가치 투자자부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대기 아는 건 많아지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제가 대학 4학년 때 도현님이랑 같이 2009년도였잖아요. 아, 통화정책 경시대 나라. 맞아요. 그 해였어요. 그 해에 제가 아, 그래도 아는 건 많고 주변에서 자꾸 스카우트에 있는 들어왔어요. 금융사에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보지 않을래. 우리 직원들 대상 교육을 하지 않을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문가로 가려고 조금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금융 공모전도 나가고 금융 자격증도 준비하고 토익도 준비해 보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 때 이제 금융권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는데 제가 그래도 공부했던 흔적이 있잖아요. 주식을 또 했던 흔적이 있고 돈을 잃었지만 그래서 그 공부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HTS를 켰어요. HTS를 켜고 HTS를 보면서 이제 아, 내가 예전에 이랬지. 아, 이렇게 해서 돈을 잃었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 이런 걸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였냐면 그때 서브프라임 직후였거든요. 서브프라임 때 주식이 엄청 폭락했어요. 코로나 때처럼. 엄청 폭락하고 그 직후에 엄청 반등만이 나오 전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와, 저렇게 싸게 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을까? 내가 만약에 저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럴 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저럴 때 사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라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그 전에는 누가 사라 그러면 사고 누가 이거 공부하면 된 다음 되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아, 그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나는 어떤 주식에 내가 어떻게 사야지 될까라는 거를 스스로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공부했다면 그때 이후부터는 주도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깨우침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기준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걸 찾게 되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지수가 많이 오르고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대표님 엄청 더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 기준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수가 내려도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지수가 올라도 딱 제가 원하는 만큼만 돈을 벌고 그래서 제 기준대로 그냥 계속합니다. 단타하신 분은 지수랑 좀 상관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조금 친분이 있으신 보컬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화로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보컬님도 돈 많이 버셨겠어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똑같아. 지수가 폭락해도 아무 상관없어.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확신과 내 경험치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인 거예요. 또 누군가는 반대인 상황이 있어요. 가치 투자자들은 지금 엄청 많은 돈을 벌죠. 단지 시장이 폭락했을 때 또 많은 구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단타하신 분들은 주식을 그 다음 날로도 잘 안 가져가시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일 텐데 그 전에 그럼 대표님은 수익으로 봤을 때 슈퍼 개미라고 볼 수도 있나요? 사실 요새는 진짜 자산이 많고 저보다 훨씬 주식을 잘하고 훨씬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무슨 슈퍼 개미다 이런 말은 좀 낯간지럽고 웃기고요. 저는 지분 공시를 낸 적도 없고 이렇게 제가 대단히 100억 대 부자도 아니고 수백억 대 자산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제가 좀 부러워서 할 수 있다. 슈퍼 개미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 스스로를. 단지 이제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 그냥 한 사람의 전업소회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슈퍼 개미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이 두 가지 정도 되는 분이면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되면 그 슈퍼 개미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좀 지분 공시를 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으로 한 100억 대 정도를 만든 분들은 슈퍼 개미라고 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감하세요? 공감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분 공시를 냈다라는 거는 최소 자산이 100억 대 이상은 있는 분들이 지분 공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간혹 가다가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시다가 주식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슈퍼 개미.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좀 계세요. 지수가 좀 많이 폭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공장도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만약에 한 100억 대 이상의 자산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공장을 접은 거예요. 그럼 100억이 생겼겠죠. 그 100억으로 그냥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100억이 3, 4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 300번 주식 슈퍼 개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슈퍼 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돈을 번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맞아요. 그것도 슈퍼 개미라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해서 돈을 버나 네. 이틀에서 돈을 버나 네. 맞아요. 어떻게 누가 더 올려를 맞아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인증할 수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사실 좀 웃기긴 해요. 알기 때문에 어떤 분야이 사장이 réal Ogree une 그래서 정확히 그럼 yr 이h fet Люб coworkers 어 예 그래서